바사보수 작가짠은 맞춤 양성이다 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새로운 메뉴 촬영이 있을 때 항상 좋아합니다. 헬로! 저는 비비고 인도네시아를 담당하고 있는 제너럴 리더 최성현입니다. 제가 생각하는 바사보수 작가짠은 맞춤 양성이다 라고 생각합니다. 그냥 백화점에서나 매장에서는 쓸 수 없는 나에게 보호받는 세상의 하나 뿐인 양보음악입니다. 그리고 베리는 나눠서인데 내가 알고 있는 음식 포토그래퍼 중 베스트입니다. 그래서 새로운 메뉴 촬영이 있을 때 항상 좋아합니다. 나사포토 작가짠 최고입니다. 베스트!